안녕하세요.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최원우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함께 찾으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시리즈로 수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가인 주님의 방법에 의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 10과 왜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혹시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생생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학교를 가고 도서관을 가고 이런 생활에 루틴한 패턴은 있었지만 교회라는 것은 제 삶에 있어서 정말 빠질 수 없는 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교회 안에서 교제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아니면 어디서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회 안에서의 기쁨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세상에 더 많아졌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재미있는 것이 많아짐으로써 교회는 점점 몸이 건조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교회가 그냥 놀이터일까요? 교회가 단순히 놀기만 하는, 그냥 기쁨만 갖고 있는, 그냥 즐기기만 하는 어떤 집합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본질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교회가 이 본질을 잃으니 세상에 더 재미있는 것이 많아지면서 교회는 진부하고 설레는 단어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바로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를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하여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첫 번째,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원한 계획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이고 교회는 영원한 계획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9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영원한 계획이라는 것은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에베소서 교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회심을 통해서 유대인과 똑같이 이 동일한 성령 안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바울은 19절 말씀에 바로 외인도 아니오 동일한 시민이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백성으로 삼으셨고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제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이 원수된 것, 원수된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바로 이것을 우리는 참된 공동체,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다. 그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나고 한 교회를 이룹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힘으로 그 건물을 지탱하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요?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속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마태복은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음부는 죽음 자체를 가리키는데 이 음부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영역입니다. 사탄은 이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능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승리를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상의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런 실패를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계속 지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건선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세우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죠. 영생의 소망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창세 전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세우신 이 목적은 교회가 하나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엄청나고 위대한 계획이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바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현실입니다. 교회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어떠한 보물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오늘 본문 말씀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선물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신적 주권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값비싼 것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발적 영광을 포기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종기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항상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COVID-19이라는 기간을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항상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생명력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셨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성장해갖고 부흥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피카수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바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지상에서 드러난 천국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여서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건물이 바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점 궁극적인 도달점은 주 안에서의 성전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의 육체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단순히 그냥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평화를 담고 있고 이 평화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 평화는 어떤 개념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은 실제적이고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바로 이 가족댐으로 주님 안에서 가족되고 하나가 되어감으로 함께 자라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천국입니다. 교회가 천국이라고 해서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지상 낙원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 교회 가운데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천국의 것을 지상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천국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예배입니다. 천국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울려드립니다. 천국에 거하는 모든 피조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일 중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이에 뛰어나신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장차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지하는 장소죠. 왜냐하면 이 천국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지상에서도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면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삶 역시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성도관의 교제입니다. 예배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고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관의 교제를 맛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성도관의 교제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교제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성도관의 교제는 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뉴스톡교회에 왔을 때 정말 예배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뉴스톡교회에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관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란 바로 천국에서 누려야 할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가장 소중한 곳이고 교회는 바로 이 지상에 드러난 천국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사신 종기한 보물입니다. 사탄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대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착한 양이 되고 착한 그리스도가 되고 착한 목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는 함께 자라져간다. 함께 자라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왜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사명의 일평생, 나의 평생을 주님이 사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 영광이 높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함으로 이 땅에서의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를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함께 지어져 가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감격 있게 하시고 옥장 간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아내 거하라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하라 나의 아내 거하라 너를 지켜주시오 내가 너를 지직하巡하시는지 나의 아내 거하라 아니면 내가 너를 지켜주시오 fulfillment 너의 하나님이라 내 안에 더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네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가여 불렀만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더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켜가여 불렀만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더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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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